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두산초등학교 앞 위치한 건물입니다. 수성구 역세권 평당 1500만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물이구요. 위치도 좋습니다. 수성아트피아 25m 도로 한집 뒤 위치한 건물이고 두산초등학교 도보 3분, 도보 5분 이내로 수성못 옆, 대구지방경찰청, 수능차석에 나온 농인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수성못 상권과 두산동 상권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본 건물 임대 수요자들이구요. 주변 인프라 구축이 너무 잘된 위치이다 보니 거주자, 세입자들이 살기 좋아 선호하는 동네입니다. 수성구 맥가 9억대,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너편 여기가 수성아트피아입니다. 수성아트피아고, 길 건너 저기 보시면 대구지방경찰청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 도로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두산오거리, 수성못역, 수성못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왕복역 4차선 도로, 이 도로 바로 한집 뒤에 있는 우측의 이 건물입니다. 정말 어찌 현장에서 보시면 엄청 도로변이라고 해도 가까울 만큼 가깝게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접한 도로는 서쪽 4m입니다. 4m. 여기 일목으로 내려가면 또 두산초등학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여섯 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 이게 겹주차 방식으로 하면 한 7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2개, 2룸 4개, 주인세대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6대, 대지는 201제곱미터, 건물은 337제곱미터, 대지구평산산시 60.9평, 건물 102평입니다. 2017년 2월 10일 날 중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격 9억 3천, 대출은 4억 있고, 임대보증금, 현재 전부 다 임대가 되어 있고요. 2억 8백만 원, 현재 인수가 3억 2천, 2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27만 원에 은행이자 157만 원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죠. 여기 현재 4.7% 적용이 된 이자이고요. 현재 수익은 65만 원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 1층 보면 필로티 구조에 주차장 기둥이, 기둥에도 이렇게 파벽으로 시공을 다 해놔서 그래도 건물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건물, 현관물이 있는데요. 현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1층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지은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 딱 들어오면 느끼는 컨디션이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도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 2층은 원룸 2개와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대부분 다 반전세, 반전세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투룸은 2,000에 45, 원룸은 2,500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세를 월세로 전부 다 전환을 하셔서 월수익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현재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건물이 수익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여기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 바로 주인세대가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주인세대는 방 3칸 구조로 구조가 그래도 잘 빠져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현재진 월세로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투룸 2개 투룸은 여기도 월세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전세로 받아보려니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구조는 바로 이렇게 투룸이 2가구 있고요. 베란다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베란다 나왔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왜 여기를 전세로 임차를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입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사는 세입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주황색 탑이 올라와 있는데 저기가 두산초등학교입니다. 두산초등학교이고 바로 저 TBC라고 적혀있죠. 저기 앞이 수송몬역 그리고 저 앞에 SK리더스뷰가 황금역 그리고 본 건물은 여기 수송몬역이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음맨션 뒤쪽에 21년도 수능 차석이 나온 능인고등학교가 바로 건물 인접해 있습니다. 충분히 도보로 학교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거의 옥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 위층 위에 옥상으로도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건물에 옥상이 올라오니까 또 건물 앞쪽이 보이네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 바로 앞에 보이고 수송아트 비아 그리고 안쪽에 저기는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이고 그리고 건물 태양광 시스템도 주인체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에서 11시 방향으로는 수송 못 운동삼아 가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아마 운동삼아 가기에도 너무 가까울 것 같아요. 수송 못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여기 TBC 방송국 저기가 수송 못역이죠. 수송 못역도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수송구 3회다 골목 역세권도 아닙니다. 3회다 골목 평당 2천만원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건물은 평당 1,500만원대에 나와있고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임대료 세팅을 한번 손을 봐줄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을 보면 되지 그게 왜 아쉽냐 아무래도 손을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수하고 있는 동안은 수익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너무 잘 나와있고요. 구역대 건물입니다. 그것도 수송구 구역대 나와있는 건물이니까 본 건물 눈여겨보시고 한번 검토해보시면 오늘 건물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